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명분이나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감시, 정찰, 정보 능력을 확보해 연합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것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그냥 만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든가 또는 보여주기식 성과만 있고 비핵화나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있어 실질적 결과가 없다면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진전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가 국무위원장에 대한 경제지원의, 진학의 비핵화에 대한 경제지원에 득점이 취하며 국무위원장에 대한 경제지원에 대한 경제지원을 국무위원장 공감적으로 이런 시각 세계지원에 대한 경제지원에 유명한 수입 여행지원 제기원은 그가 Stevie Bri?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서 대결해 컨범을 하고